밝혔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시민설명회에 참석했던 김포시 공무원과 시민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저녁 8시 반쯤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설명회가 열렸던 아트센터 주차장에서 시민 A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김포시 공무원 B씨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김포시장 관용차량을 피해가려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 B씨는 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분노한 A씨가 고의로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 A씨에 이어 공무원 B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